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도 급등 마감해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시장, 외인 기관 매수와 함께 지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은 골고루 상승하는 가운데 2차전지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모신 소재, 일진 머트리얼즈, 대주전자 재료 등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주항공 섹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일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가 점검 과정에서 1단 산화제, 탱크레벨 센서 문제가 발생되면서 발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등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시장 모처럼 반등세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번 연준의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통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필수제인 원유 곡물의 상승으로 CPI가 최고치를 찍으면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한 것인데요. 항상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는데 28년 만에 최대폭으로 금리 인상을 했지만 금리 인상은 상당 부분 시장에 선 반영되어 있기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되고요. 이번 FOMC 이벤트를 변곡점으로 해서 향후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기에 희망을 갖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의 경우도 어느 정도 단기 피크를 찍었고요. 미국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단기 고점 증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또한 쌍고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물로 들어가서 미국 나스닥 또한 3중 바닥을 만들어주며 반등 전환 흐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낙폭 성장주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낙폭이 과한 상황에서 펀드멘탈이 받쳐주는 낙폭 성장주를 저점 기회로 보시고 관심 갖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나현우 대표와 오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